2차 전지 투자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대표 몇 종목 골라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 뭐 화상 입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정말 불장인데. 특히 이제 밧데리 아저씨, 금양 박순혁 이사 추천하신 K배터리 8종목이 올해 참 강세인데요. 8종목 다 분석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몇 종목 골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8종목은 워낙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꼽은 종목이기 때문에 8종목은 기본적으로 다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원약 딱 분야별로, 소위 말하는 2차전지 내에서도 상당히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영역별로 다 세팅을 해 주신 거고. 그 와중에서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서 8종목 중에 우열을 가리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그래도 각 섹터별로, 그러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각 섹터가 있는데 각 섹터별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걸 업종을 가져왔습니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죠? 일단은 배터리 셀에서는 사실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SK온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통해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삼성 SDI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는 양극재 소위 말하는 5대 천황이라고 하는데 다 양극재가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보고 있는 LG 화학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구조적인 성장하는 분야가 지금 실리콘 응극재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극재에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대주전자재로는 회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응극재를 쓰려면 같이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이 도전재 관련된 이 도전재의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배터리 아저씨가 언급한 8대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해드리고 그 다음에 양극재의 LG화, 그 다음에 응극재의 대주전자재로 그 다음에 도전재의 나노신소재.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분석해봤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셀 기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죠. 이 두 종목 상승률은 최근에 어때요? 네 확실히 지금 양극재에 비하면 너무 소외되어 있는 게요. 소재단은 기본적으로 100% 넘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LG 엔솔 1월달 연초 대비 30% 상승했고요. 이걸 찍는 와중에 조금 더 오늘 장중에 많이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2%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상승률이 더디죠. 물론 뭐 지수 대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제가 4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약 13% 정도 올랐으니까 지수 대비 아웃퍼퍼한 상황은 많은데 전체 2차전지 배터리 업체가 4월 7일 종가 기준으로 1월달 대비해서 약 6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 업체의 평균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셀이 굉장히 상승률 측면에서는 좀 부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4월 7일 종가 기준인데요.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4월 10일 전부 다 2차전지가 전부 빨간색입니다. 다 원인이 올랐는데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오늘 종가를 확인하고 방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4월 7일 종가로 한다는 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목 각각 투자 관련해서 뭐 투자 이제 좀 핵심 포인트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2차전지가 잘 되려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 최신 동향을 일단 먼저 가져왔거든요. 그거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최신 2월 동향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아무리 경기 침체에 우려해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요. 역시나 1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외를 하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얼마나 성장했는데 유럽이 약 20만 대 가까이 팔았고요. 가장 우려했던 게 미국보다 유럽을 우려했는데 유럽에서 약 18% 성장했습니다. 전체 파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3위는 미국인데요. 미국이 11만 대 팔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장 주력을 하는 미국 시장에서 연평균 71%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이 나왔습니다. 모델별로 보면 역시나 압도적으로 1위가 BYD인데 BYD는 거의 중국 내수용이라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납품하는 배터리 업체가 포함된 테슬라가 13만 대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가 폭스박에 5위가 현대 기아차 6위가 스텔란티스 대부분 BYD를 제외한 대부분의 완성차 글로벌 1등부터 10등 사이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위권에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테슬라가 24.8% 성장했고요. 폭스박엔이 5.3% 성장하면서 폭스박엔이 브랜드로는 4위지만 전체 판매량에서 2월 판매량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스박엔에도 당연히 국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위에 현대 기아차가 4만 대를 팔았는데요. 브랜드 기준은 6%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2위까지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브랜드 점유율에서 5.5% 하면서 3위를 기록했고요. 현대 기아차에 물론 지금 CATL 배터리가 들어가냐 마냐 말들은 많지만 여전히 현대 기아차도 SK온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4위 스텔란티스가 4만 대를 팔았는데요. 스텔란티스도 삼성 SDI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위에 BMW가 기록했는데요. BMW 역시도 삼성 SDI의 지금 차세대 BMW와 기존 구형 BMW도 삼성 SDI의 배터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2월달 기준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전기차 판매량 먼저 우선으로 봐야 되는 게 전기차의 침투율입니다. 이건 신차 기준인데요. 2월달 기준 전기차 신차 기준 침투율은 13%입니다. 이미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침투율이 9% 정도 올라왔고요. 유럽은 아직까지는 20%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25%를 차지해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어. 성장은 하지만 중국은 이제 지금 중국 자체 내에서 보조금도 폐지하고 있고 물론 보조금이 일부 주정부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건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25% 침투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20% 미국이 9%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침투율이 얼마나 올라오냐 그걸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 출하량으로 보면 물론 CATL이 여전히 2월달에 66% 성장했는데 저는 성장률의 둔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1월달 12월달 모두 CATL은 85%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다소 좀 둔화됐다는 점이고요. LG 엔솔이 5.7기가와트지로 49% 약 50% 가까이 성장했는데 LG 엔솔도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1월달 대비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CATL만큼 성장률의 둔화폭이 크지 않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나소닉이 49% 증가했는데 파나소닉 역시도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SK용 같은 경우는 역시 포드의 픽업트럭 화재 문제 이슈와 관련돼서 출하량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SK용 같은 경우는 6.7%밖에 성장을 못했고요. 삼성 SDI가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65% 성장했습니다. 삼성 SDI는 12월하고 1월달에 30% 언더 성장밖에 못했거든요. 지금 삼성 SDI가 GM하고 5조 관련된 큰 계약이 나오면서 아마 미국의 스텔란티스를 비롯해서 GM과의 본격적인 인디애나주의 공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야기가 되고 있어서 삼성 SDI의 출하량이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2월달 전체 글로벌 캐파에서 LG가 45% 성장했고 삼성 SDI가 60% 성장했다. 그래서 우리 국내 3사 배터리사의 출하량은 여전히 좀 견주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FP 배터리 침투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년 대비 약 4% 정도 성장했습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LFP 배터리의 침투율은 8%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쪼개보면 유럽은 3%고요. 미국은 약 10%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거의 58% 넘는 LFP 배터리 침투율이 크다는 점에서 LFP 배터리 침투율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LG 엔소라고 삼성 SDI의 차이점은 역시 고객사입니다. LG 엔소는 글로벌 10개사 중에 9개사를 가장 많은 고객사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3군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스텔란티스, 최근에 계약 맺은 GM, 그 다음에 BMW 3개의 고객사, 고객사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캐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캐파가 실질적으로 매출, 실적과 연결되니까 캐파는 압도적으로 LG 엔소를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 기준으로 580기가와트시고요. 삼성 SDI 최근에 30% 정도 캐파를 늘려서 한 220 정도 기가와트십니다. 근데 LG 엔소라고 삼성 SDI의 차이점은 뭐냐? 고객사의 차이도 있지만 LG 엔소를 좀 더 공격적으로, 마진보다는 공격적으로 고객사에 대한 수주를 굉장히 다양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LG 엔소보다 훨씬 이익률은 좋은 대신에 좀 보수적이다. 근데 그거조차도 삼성 SDI한테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 SDI도 다소 보수적인 수주 정책을 바꿔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좀 하려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LG 엔소를과 삼성 SDI의 또 가장 큰 차이는 LG 엔소를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거의 80%에서 85% 육박하는 데 반해서 삼성 SDI는 여전히 전동 공구라든지 IT 부품 관련된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30%나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 비중이 포지션이 좀 낮습니다. 이 두 종목 향후 실적 현황, 밸류에이션은 어떨 걸로 보여요? 네, 지금 LG 엔소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023년 PER 기준으로 85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4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LG 엔소를 비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삼성 SDI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확실히 매출은 LG 엔소를 압도적으로 성장합니다. LG 엔소를 같은 경우는 40% 넘는 지금 성장이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단에서. 이익단에서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지금 IRA 크레딧 세액 공제까지 지금 1분기 실적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럼 연간 지금 보수적으로 예측한 건 지금 2조 영업이익 예상한데 지금 3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영업이익 성장도 50% 넘는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에서 2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하고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는 리스크 요인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큰 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는 거 이제 비싸다는 게 가장 큰 건데요. 그것도 이제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사실은 PER 값보다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 PEG 값이거든요. 이게 피터린치가 고안한 개념인데요. 1 기준으로 1 미만이면 보통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가장 비싼 LG 화학이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많이 오른 LG 에너지 솔루션조차도 PEG 값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2023년 올해 PEG 값이 약 1배가 조금 넘고요. 2024년에 0.7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3, 2024, 2025 주가라는 건 역시나 미래가치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PEG 값이 낮아질 거냐 그게 핵심인데 PEG는 PER은 그대로인데 영업이 한 주가 벌어진 주당 순익의 성장률이 올라가면 PEG 값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익 성장률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주당 순익 성장률이 향후 3년 동안은 50%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PEG 값은 계속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서 PER이 80배가 넘는다. 그래서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 요인은 역시나 지금 테슬라하고도 CAT를 합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테슬라와 포드 그것도 합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팩트로 완전하게 딱 결정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LFP 배터리가 얼마나 더 확장될 거냐 그거에 대한 LFP 배터리 침투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3% 미국에서 10% 정도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다행히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SK1 인터배터리에서 지금 시제품을 나타냈거든요. LFP 배터리 관련돼서. 그래서 LFP 배터리가 제가 여러 엔지니어들 확인해본 결과도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과도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을 깎아먹을 정도의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분석했는데 만약에 이제 굳이 한 종목을 선택한다. 대표님 같으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성향이 좀 공격적인 성향이라서 삼성 SDI는 좀 너무 보수적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너무 안정적인 주가의 변동폼은 LG 엔솔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주더라도 LG 엔솔에 좀 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참고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광물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아리엔티나 염호에서 리켈 곧 최강하죠? 네.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최근 주가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37% 올랐습니다. 1월달 대비해서. 네.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사실 에코프로와 같은 원자재로 묶이는 건데 에코프로는 지금 387%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포스코홀딩스는 너무 지금 전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리튬의 가치가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할락 말락하는 것 같습니다. 딱 반영됐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주가고요. PER로 보면 지금 주가가 오늘 많이 올라서 8배 정도 수준입니다. 4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이 8배라는 함의는 완전히 그냥 철강의 가치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이 잘 팔려야 되는데 철강의 가격이요. 지금 야금야금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에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업체들도요. 월별로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철강하고 화학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봐야 되는데요.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지기보다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어서 중국 철강 업체들이 저가 철강을 미친듯이 공급을 늘려놨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힌남로 때문에 이례성 반영 비용이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실적을 많이 깎아먹었어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본업의 펀더멘턴을 여전히 견고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럼 리튬의 가치를 얼마를 반영할 거냐. 굉장히 보수적으로 리튬의 가치를 깎아서 반영하는 데는 약 한 8조를 반영하고요. 굉장히 리튬의 가치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25조까지 반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시총이 얼마냐. 지금 약 27조에서 28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리튬의 가치만 지금 28조를 보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리튬의 가치만 봐도 최소한 2배인데 리튬의 가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포스코는 SNNC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니켈을 50% 또 니켈을 채취하는 거에 관련된 지분을 50% 갖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지분을 60%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약 28조, 29조거든요. 그럼 그거 60% 지분을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아주 보수적으로 지주사 할인율 50% 해도 포스코 케미칼의 지분 가치만 해도 약 13조가 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포스코 케미칼의 지분 가치, SNNC, 니켈의 지분 가치 그 다음에 리튬의 지분 가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염호도 갖고 있고요. 광석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건 염호를 통해서도 채취를 하자면 광석을 통해서도 채취를 하거든요. 굉장히 리튬 스트레치의 1등인 호주의 필바라라는 회사랑 조인트가 돼 있습니다.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82%의 지분을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데 이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지분 가치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3조에서 6조 정도는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얘기하는데 리사이클링도 가장 큰 수에는 세비캠, 성희라이트 이런 회사보다는 그런 회사들 절대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가장 자원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실제 광석과 염호를 갖고 있는 데가 포스코 홀딩스고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 HY 클린 메탈이 65% 지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리사이클링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앞서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모든 지분 가치 원자재 단의 앞단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현재의 주가 수준을 현재의 시가총액은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리튬의 지분 가치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HR 클린 메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업인 철강을 약 29조 정도의 가치를 보는데 이 철강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철강 가격 올린다는 거는 공급이 급속도로 줄어서 철강도 생각보다 물론 중국 양해에서 나온 중국의 경제 성장률 5.5% 예상인데 5.3% 나왔다고 0.2% 때문에 막 그런 여러 가지 중국 관련돼서 수요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펀더멘털 본질을 좀 흐리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의 가장 큰 강점은 광물 추출부터 이 배터리 끝단에 양극제, 음극제까지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에코프로와의 차이점은 염호와 광석을 갖고 있다는 거 거기에도 밸류에이션 당연히 프리미엄을 줘야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염수리틴 관련돼서 2024년에 5만 톤 그리고 2024년 총 광석하고 염호를 다 합치면 약 9만 3천 톤인데 9만 3천 톤의 가치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2024년에 매출단에서 최소한 염호에서 나오는 매출만 2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실제 온전히 지분가치 이 염수리티마에 대한 지분가치 9만 3천 톤, 24년에 9만 3천 톤이고요. 2030년에는 약 2배 가까이 되는 한 17만 톤에서 18만 톤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매출단으로 반영되면 2025년에는 한 1조 8천억 2030년까지는 이 포스코 전체 매출이 한 85조 정도 되는데 전체 매출의 절반 40조 이상을 2차전지 소재단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리튬을 포함한 원자재 광물단의 지분가치는 계속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게 밸류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포스코홀딩스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역성장하지는 않고요. 한 86조 정도 매출에 영업이 4조 7천억 예상하는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 4조 7천억에는 리튬, 수산화 리튬 이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6조 정도 영업이익 늘어났는데 아마 여기에 아마 천억 대 이상의 지금 수산화 리튬 영업이익 가치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사실 실적이 큰 폭의 증가 폭은 없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에 지금 매출단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한 7%에서 한 8%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까지.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내년에 한 40% 가까이 성장을 한 6조대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까? 철강이 이제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철강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매출과 이익단에서 75%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철강은 주가를 보는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기본만 해줘라고 해요. 기본보다 밑으로 쳐질 경우에는 워낙 철강에 대한 밸류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여모를 아르헨티나가 지금 FTA 체결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확장 FTA 체결국 확장하거나 어떤 세부 조항을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아르헨티나에서 광물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허가를 해줄 경우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접 거기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가공하면 한 단계가 더 들어가고 물류비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과연 FTA 체결국 안에 플러스 국가로 들어갈지 그래서 들어가면 포스코홀딩스의 가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추가가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용이라든지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문제 그 다음에 물류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튬과 관련된 사업가치의 밸류에이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로 들여와서 가공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포스코홀딩스 관련돼서는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피지값을 계속 계산을 해보시면서 피지값이 아마 올해 1분기 실적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걸 매달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 분기마다 최소한 3개월마다 피지값을 계산해서 피지값이 지금 1에 얼마나 가까운지 1을 넘는지 그걸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리튬 부분은 실제 포스코홀딩스가 IR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리튬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걸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리튬 가격 그걸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사실 다들 어느 정도 묵직한 주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시총이 이미 상당한 기업들인데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올해 많이 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감이 있는데 대표님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자가 이게 별로 아직 확신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광물이 마진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진 잘 나오는 게 그나마 코스모 신소재 정도인데 코스모 신소재도 100%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전기차만 봤을 때는 마진이 양극재가 한 7%에서 8%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마진 낮은데 이 리튬 관련된 정제 사업을 하는 거는 마진이 30%가 넘습니다. 대표적인 앨범 아리나 실내 SQM 같은 경우는 마진이 55%입니다. 제조업에서 그 정도 마진이면 엄청난 거죠? 그냥 뭐 일론 머스크도 말씀 일론 머스크도 말했잖아요. 왜 돈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마진이 좋기 때문에 리튬 관련돼서 포스코딩스가 아마 본격적으로 내년에 매출이 나와서 아마 영업이익률이 30%대까지 올라갈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딩스를 어떻게 보면 주가가 무거워서 한다기보다는 밸류체인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점점 커질 거고 이런 부분이 사실 바로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그냥 빠질 때만 안정적으로 모아가기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극재 차례입니다. LG화학을 오늘 종목 분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많이들 아시지만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종목 보는 날이니까 양극재가 뭐고 배터리 소재 내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요새 하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아시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이제 전기차의 심장이 배터리라면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가 구조에서 40%를 차지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공비나 여러 가지 별도의 비용을 포함하면 40에서 50%도 최대는 60%까지 올라갈 정도로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극재는 가장 중요한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튬을 소스로 배터리 용량하고 전압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 3원계 배터리라고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가 거기다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쓰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양극재하면 에코프로 BM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 이름이 바뀌었죠 요새 또 코스모 신소재 이런 데도 있는데 LG화학을 딱 집어가지고 추천하신, 분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LG화학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요. LG화학은 일단 기초석약이 매출과 이익단에서 4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기초석약 업종에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가장 뒤처져 있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의 LG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LG그룹산의 양극재를 40% 내재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물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캐파인데 제가 이 표를 가졌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캐파 비교, 이것도 지금 계속 추정치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까지 71만 톤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이 포스코케미칼이 45만 톤, 2027년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LG화학이 보시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2026년에 26만 톤 그러니까 캐파로 치면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에 비해서 캐파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가치를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요. LG화학은 근데 이 부분이 온전히 LG에너지솔루션의 40% 내재화가 반영됐나 충분히 저는 LG화학 추가 캐파 증설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파 증설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는 LG화학, LNF 이 정도가 캐파 증설의 LNF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캐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캐파 증가율로 치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의 캐파 증가율이 크긴 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캐파 비교로 봤을 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내재화 물량 40% 내재화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캐파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숫자자세균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보시는 거군요. 양극재 이 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양극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전체 지금 2023년 PER 평균 61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140배가 되고요. 2024년 평균으로 봐도 평균값을 보시면 됩니다. 상위 6대, 유미코아를 포함해서 상위 6대 2024년 평균 PER은 38배인데 LG화학의 PER 보시면 2023년이 지금 주가 오른 거 반영해도 27배 정도 수준이고요. 2024년 평균 PER도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가 비싸다라고 하기보다는 LG화학의 PER값이 좀 다소 낮았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LG화학이 좀 부담 없다고 생각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이 표는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LG화학은 지금 이미 도전제도 하고 있고요. CNT 도전제도 하고 있고요. 분리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동박, 얇은 구리박이죠. 동박까지 포트폴리오를 다 변화하면서 2차전지 소재단의 모든 밸류체인을 LG화학이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리막, 동박, 양극재, 도전제까지. 그 4가지가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실제 양극재 잘하고 있느냐? 얼티엄 세일즈 테네시 공장 같은 경우 출하량이 지금 60에서 80%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미국 공장.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미국 공장의 진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G화학은 미국의 피드문트라는 데서 직접 리튬을,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원자재 관련돼서 굉장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만큼 굉장히 강력한 원자재단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LG화학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출은 한 20, 한 5%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3조가 영업이익이 깨졌는데 올해는 지금 한 3조 5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과 내후년이 중요한데요. 내년과 내후년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5조 때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조에서 5조면 지금 영업이익이 최소한 50% 이상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인데요.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매출, 분리막 도전제, 2차전지 소재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지금 63조 올해의 매출을 예상하는데 2025년에 한 85조까지 매출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여간 리스크 요인은 있을 테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 만약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역시나 40%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석유화학 제품인데요. 포스코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포스코도 철강이 기본만 해줘야 되는데 LG화학도 기초석유화학 제품이 기본은 해줘야 된다. 워낙 비중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물론 올해부터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와 첨단소재, 양극재의 이익의 합산이 석유화학부의 이익을 초과합니다. 올해부터. 드디어 초과해서 아마 그 측면이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을 구조적으로 바꾸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리스크 요인은 석유화학이 얼마나 더 나빠지냐인데 저는 석유화학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요. 유럽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에너지 판도 변화에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의존도가 52%가 유럽이 됐는데 러시아 의존도를 급격하게 유럽이 줄이면서 다른 오펙이라든지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에너지를 계속 사와야 되거든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물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천연가스나 유가나 이런 걸 다 에너지를 들어오기 위한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굉장히 강력한 석유화학 업체들이 있거든요. 석유화업체들, 바스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유럽 화학 업체들이 설비를 급격하게 축소하거나 가동률을 중단하거나 여러 가지 유럽 관련된 화학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유럽과 소위 말하는 NCC 크래커. 가장 많이 겹치는 게 아시아의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그러면 유럽이 어려우면 우리가 굉장히 반사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은 생각보다 NCC, 가장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아는 NCC가 구조적으로 턴아라운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NCC 턴아라운드가 되면 당연히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이 나쁘다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시장의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년 동안 석유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바닷건에서 턴아라운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투자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분들한테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있어요. 2차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에 너무 소외가 됐긴 했는데 사실은 2차전지가 지금 계속 주도주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배터리 소재만 가는 게 아니라 셀도 가고 장비도 가고 원자재도 가고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골고루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LG화학이 가진 2차전지 소재의 가치를 믿고 좀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극제는 요즘 유행하는 바테리 아저씨 8종목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아마 기술적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야다. 이런 설명인데 우리 대표님이 특별히 음극제 만드는 대주전자 재료를 픽했어요. 일단 음극제가 뭐고 실리권 음극제가 왜 중요한지 왜 시장이 커지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음극제가 기술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잘못된 시장의 편견인 것 같고요. 물론 음극제가 기술 진입 장벽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양극제는 배터리 원가에서 4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음극제는 최대 많이 봐도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입니다. 당연히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음극제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고요. 음극제는 당연히 2차전지 충전할 때 방전할 때 나오는 리튬이온을 이동하는 것은 양극제고요. 충전할 때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음극에 저장하는 게 음극제인데요. 음극제 같은 경우는 충방전과 관련이 있다. 굉장히 충방전에 저희가 예민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음극제를 기존에 뭘 썼냐면요. 천연 흑연하고 인조 흑연을 썼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배터리 아저씨도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계속 지금 에너지 밀도다. 그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요. 핵심은 에너지 밀도다.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야지 멀리 가고 오래 쓸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에너지 밀도를 좋게 하려면 양극제의 성능을 최대한 올려서 양극제의 성능을 에너지 밀도로 올렸는데 양극제의 점점 한계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나라 양극제 업체들이 대단한 게 양극제 소위 말하는 니켈의 함량을 97%, 98% 에코프로그램하고 LNF랑 싸우고 있거든요. 97%다, 96%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목에 찬 거죠.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음극제입니다. 그런데 음극제를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 쓰는 것보다 5%만 실리콘을 섞어도 에너지 밀도가 50%가 올라가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50%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배터리 효율이 50% 이상 증가되는 거고요. 그런데 왜 못 썼냐. 실리콘의 음극제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건 배터리 수면 감소의 위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건 가스가 새서 배터리 폭발의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으로 쓰기엔 불안했는데 이 부분을 도전제라는 소재를 통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죠. 도전제를 같이 쓰면서. 그래서 실리콘 음극제를 이제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도 당연히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제를 많이 쓰면 충방전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충방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음극제가 계속 중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 음극제 관련 기업도 여러 개 있을 텐데 그중에 대주전자재료를 꼽으신 이유는 뭐예요? 대주전자재료가 국내에서 3월까지만 해도 유일한 양산이라는 계속 타이틀을 달고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케파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제에 가장 진심입니다. 지금 매출단에서도 실리콘 음극제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과거 2021년대 10% 미만이었더만 올해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매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25년에 가면 대주전자재료 전체 매출의 80%를 이 실리콘 음극제가 차지할 정도로 실리콘 음극제의 진심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있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주전자재료를 제외한 한솔케미칼, MK전자, SKC 이런 회사들은 다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의 장점은 초기 효율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그런데 초기 효율은 뛰어난 대신에 소위 말하는 꾸준히 유지되는 안정성이라든지 배터리 충전 수명이 증가하는 측면은 떨어집니다. 초기 효율만 좋은 거죠. 그런데 대주전자재료가 하는 방식은 기타 업체들과 다르게 실리콘 산화물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리콘 산화물 방식은 수명을 굉장히 오래 유지하고 수명의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난데 단점은 초기 효율이 낮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음극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초기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팩터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마그네슘을 혼합해서 초기 효율까지 좋게 만드는 물질 특허를 만들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방식으로 이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했고 실리콘 음극제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하고 실적 현황도 좀 짚어주세요. 네. 실리콘 음극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올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는 한 20% 영업이익단에서는 100% 넘게 증가하고요. 올해보다 기대되는 것은 내년과 내후년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제 매출 비중이 60%,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매출이 지금 거의 한 2천억대에서 한 3,800억 가까이 약 4천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두 배 넘는 50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제의 비중이 80% 이상 되는 2025년에는 매출단에서 한 8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 1,50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조심해 달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PER 기준은 100배가 넘거든요. 한 80배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시면 2024년에 50배 밑으로 떨어지고요. 2025년에 15배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PER이 소위 말하는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제가 이 표를 가져왔는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극제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가져왔는데요. 대주전자재료가 PER상에서 지금 가장 비쌉니다. 지금 대조군이 나노신소재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제이오입니다. 한솔케미칼 저도 좋아하는 기업이긴 한데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IT 부품이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23년 PER이 180배에서 57배까지 떨어지고요. EV 에비타 기준으로도 33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익률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이 10%라고 돼 있는데 2025년까지 20%가 넘는 영업이익률까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볼 거는 PER보다 항상 PG값을 계산해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기준이 1인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내년과 내후년에 모두 1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내년 제가 추정치로는 2024년 PEG가 1 미만인 0.6배에서 0.7배가 나오고요. 2025년 PEG는 0.3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밸류에이션이 단순하게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투자하거나 이미 투자 중이신 분들 꼭 이건 좀 알아야 된다. 그럼 뭐 있습니까? 네. 크게 제일 중요한 건 실리콘 응급제의 첨가 비율이 얼마나 늘어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 정도인데요. 지금 내년에 한 8%까지 늘어나고 2025년에 10에서 12%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중간에 결국은 고객사 최종 고객사 소위 말하는 완성차 업체가 실리콘 응급제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완성차 업체가 안 써주면 그게 실적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실리콘 응급제를 기존에 실제 양산한 데는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을 했는데 지금 심지어 GM 그 다음에 SK1의 소위 말하는 대형 픽업트럭 F-150에도 지금 이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로 이제 주말에 현대 아이오닉이 실리콘 응급제 10% 들어가는 비중을 실켰다고 했거든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좋아진데 응급제 비중을 확대한다 적용 차종이 늘어난다 그런 기사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나노신 소재 지금 보면 대주전자 재료하고 이렇게 쌍으로 보셨어요. 도전제가 뭐고 밧데리 소지단에서 왜 필요한 건지 말씀해주세요. 네. 아까 그 도전제가 소위 말하는 이 도전제 핵심은 이 활물질 양극활물질이나 응급활물질의 전자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이군요. 그래서 도전제는 그 소위 말하는 실리콘 응급제랑 다른 게 양극제에도 쓰이고 응급제에도 쓰입니다. 근데 이 도전제의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인 게 그 실리콘 응급제를 쓸 때 실리콘 응급제 자체가 구조적인 구조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여러가지 배터리 수명을 떨어뜨린다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 도전제가 이 실리콘 응급제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리콘 응급제를 실리콘 응급제가 예를 들어 충전이나 방전할 때 부피가 팽창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구조적으로 도전제가 하기 때문에 도전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고요. 도전제를 기존에 쓰이는 소위 말하는 카본 블랙 도전제를 써놓는데요. 이 카본 블랙 도전제를 탄소 나노 튜브 도전제 CNT 도전제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CNT 탄소 나노 튜브 도전제가 기존에 쓰던 카본 블랙보다 월등하게 열 전도율도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이기 때문에 이 열 전도율이 뛰어나다는 거는 도전제를 조금 쓰고 그 안에 더 중요한 양극할 물질이나 응극할 물질이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전제가 뭔지는 알겠고 나노 신소제를 투자해야 되는 그러면 차별화된 이유는 뭐예요? 나노 신소제가 가장 도전제에 진심인 회사고요. 도전제 매출 비중이 가장 급격하게 커진 회사입니다. 나노 신소제도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도전제 매출이 50%가 좀 안 됩니다. 40%인데 이 회사도 2024년에 65%까지 올라가고 2025년에 80%까지 도전제가 매출 성장률이 10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전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것도 나노 신 매출과 영업이익을 철저하게 쪼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노 신소제를 투자하시는 분이 그 정도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쪼개는 게 중요한데 도전제의 영업이익이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러면 이 도전제라는 게 얼마나 나노 신소제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냐는 영업이익률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실리콘 응급제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표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노 신소제 응급제 도전제 밸류에이션 비교포인데요. 여기서 나노 신소제 영업이익률 탑2입니다. 한솔케미칼 다음으로 나노 신소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0%가 넘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조업체 치고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이고요. 이게 2024년 2025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는 역시 캐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폴란드, 일본까지 합쳐서 연 캐파를 지금 한 15,000톤 그 다음에 2024년에 28,000톤 2025년에 5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노 신소제 역시도 매출과 이익이 한 80%씩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 도전제가 양극제하고 응극제에 같이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양극제 도전제로 쓰이는 거는 다중벽이라 해서 멀티월을 쓰고요. 음극제 도전제에 쓰는 건 단일벽 도전제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일벽이 굉장히 단일벽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도전제 분산제를 쓰는데 그 분산제를 가늘고 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늘고 길게 분산하는 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그 단일벽 분산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실제로 양산까지 가능한 데는 나노 신소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극제 도전제를 만드는 데는 LG화학도 하고요. 비상장인 재원산업이라는 데도 하고요. 그래서 음극 도전제의 기술력 음극 CNT 도전제의 기술력이 경쟁사가 없는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음극 도전제에 대한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상당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음극 도전제의 가격 역시도 양극 도전제랑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P와 Q가 모두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격 면에서 좀 많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밸류에이션하고 실적 현황 같은 거는 일단 나노신소재 아까 밸류에이션 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100배입니다. 너무 비싼 상황은 맞는데요. 이게 2024년 2025년 PER로 보면 지금 2025년 PER는 안 나이인데 2024년 PER는 한 55배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은 PER 약 20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PEG 값으로 계산해보면 급격하게 PEG 값이 떨어집니다. PEG 값이 제가 1위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2024년과 2025년 지금은 2023년 PEG는 1위 당연히 넘습니다. 지금 1.8 정도 나오는데요. 2024년과 2025년 PEG 값은 1 미만입니다. 0.7 그 다음에 0.6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노신소재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나노신소재도 역시나 구조적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소위 말하는 도입처가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납품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사를 계속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계속 다변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객사 다변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또한 소위 말하는 경쟁사가 비상장사인 재원산업 LG화학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자금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LG화학이 집중적으로 도전제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양극도전제에서는 굉장히 캐파도 늘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음극도전제는 사실 나노신소재만큼 LG화학이 기술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건지 아니면 주력으로 안 하는 건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지금 나노신소재가 음극도전제 잘하고 있는데 음극도전제 관련된 소위 말하는 경쟁사들이 나오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 투자하려고 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 혹시 꼭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 안 나온 얘기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매출과 영업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2026년이면 매출과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굳이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에 파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은 언제든 주가는 가파른 상승기에는 분명히 건강한 조정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건강한 조정이 있다고 하면 나노신소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양극재 음극재와는 다른 포인트로 기술적인 이유 그 다음에 캡파 증설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만의 어떤 양극재 음극재 같이 동시에 쓰인다는 점에서 P와 Q가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도 어떤 2차전지가 외부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건강한 조정이 나오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이게 얼마 빠지면 들어가고 그거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수량을 모아서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 오늘 종목 분석 해보고 또 투자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만 해주십시오 의견은 또 다 분석하는 분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주식이 2차전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다뤘던 내용들은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요즘에 워낙 2차전지가 핫 이슈여서 한번 차분하게 이 기업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오늘 순서를 마련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